내년부터는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CJ대한통운 택배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쿠팡의 로켓 배송에 대항해 주 7일 배송을 도입하기로 한 건데요. 한층 격화된 배송 경쟁으로 이커머스 시장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최유빈 기자입니다. 대한통운이 내년부터 주 7일 배송 서비스 매일온해를 도입합니다. 주말과 공휴일이 연달아 껴있는 경우 사흘 걸렸던 택배를 다음 날이면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변질 우려가 있는 신선식품도 주말 상관없이 언제든 주문할 수 있습니다. 그간 쿠팡이나 컬리, 오아시스 등 자체 배송망을 갖춘 곳은 쉬는 날 없이 배송을 해왔습니다. 빠른 배송에 소비자 눈높이가 높아지자 대한통운도 주 6일 배송을 주 7일로 늘린 겁니다. 신세계그룹의 지마켓 등 대한통운 고객사도 덩달아 배송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택배기사를 대상으로는 주 5일 근무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택배노조 파업 등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수입 감소 없이 휴식권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백업기사를 두는 등 새로운 시스템의 구체적인 방안은 10월 중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결단은 쿠팡의 질주에 대한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한통운은 택배시장 점유율 34%로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뒤는 쿠팡의 물류 전문자 회사인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가 바짝 뒤따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택배업체인 롯데글로벌로지스와 한진, 로젠 등을 제치고 1년 만에 업계 2위로 올라선 겁니다. 대한통운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인 쿠팡을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물류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주말에 배송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주말에 2주 정도가 고객들한테 배송이 되기 때문에 업계 배송을 견제하는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업계 1위 대한통운의 주 7일 배송으로 이커머스와 택배산업, 소비자의 일상까지 큰 변화가 예고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유빈입니다.